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자동차 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착공해서 2025년에 완공할 계획이라는데 현대차가 국내의 공장을 새로 짓는 건 29년 만의 일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왜 국내에는 공장을 잘 안 지었고 지금은 또 왜 갑자기 지으려고 하는 건지 잠시 후에 이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겠고요. 요즘 미국 돈 달러의 가치가 계속 오르면서 생기는 여러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그동안 달러보다는 가치를 좀 더 쳐주던 유로화가 달러와 가치가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결과의 여파는 여러 곳에 미칩니다만 우리나라의 면세전업 업계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또 의외의 불똥이 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왜 생기는 건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정부에게 보험 재매입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재매입 제도라는 건 뭐고 이걸 도입하면 보험사들은 뭐가 좋아지는지 또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라고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비가 내리는 수요일 아침입니다만 경제 뉴스들은 뽀송뽀송하게 정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이슬기 기자까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현대자동차가 29년 만에 우리나라에 새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 기슬기 기자님이 준비해 오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현대차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국내 새 공장을 짓는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전기차만 생산할 예정입니다. 국내 공장을 짓는 건 1996년 아산 공장 이후 처음이라서 오늘 조간에서 꽤 큰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그동안 그럼 현대차는 증산이 필요하면 해외에 공장을 지어서 이 숙제를 해결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1996년 이후에 미국과 유럽을 포함해서 총 11개 해외 공장을 지었습니다. 해외에 공장을 지으면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째는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생소한 회사가 만드는 차이긴 하지만 메이드 인 USA라는 신뢰도가 있으니까 판매량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실제 현대차는 2005년에 미국 엘라바마의 완성차 공장을 처음으로 지었는데 이후 지금까지 미국 내 판매량이 두 배 넘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흔히 엘라바마의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인이 만든 차다 이거죠?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밖에 그렇게 미국 같은 곳에 나가면 인건비가 좀 비싸서 원가가 높아지지는 않습니까? 인건비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유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이 많을 때는 사람을 많이 쓰고 적을 땐 적게 쓰는 식으로 조정이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또 인도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그럼 이도 저도 아니고 좀 모호하고 애매하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공장은 인건비도 낮지 않은 편이고 시간당 차량 생산대수도 전 세계에서 낮은 축에 속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대차는 내연차 생산에서 전기차 생산으로 앞으로 전환을 할 때 국내는 기존 공장을 재건축하고 해외는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종전에는 그러면 기존 공장을 좀 넓히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아예 새로 짓는 거는 한국에는 안 한다. 네, 그런 방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29년 만에 공장을 새로 짓는 건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노조 때문인데요. 현대차 노사는 지금 임금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노조가 지난달 말에 임금협상을 교섭을 이제 결렬을 선언을 하면서 걸었던 가장 큰 요구사항이 국내의 전기차 공장을 신설해달라였던 것입니다. 해외에 짓지 말고 한국에 지어서 일자리를 보장해달라는 건데요. 지금 국내 공장들은 내연기관차를 주로 만드는데 앞으로 전기차가 주류가 된다면 국내 공장 다니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번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 현대차는 새 공장을 짓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나옵니다. 보통 공장 새로 짓는 것은 그냥 경영진이 결정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고 노조는 좀 다른 곳에서 경영진과 서로 대립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하는 게 일반적인데 왜 노조가 여기에 서로 반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보시면 현대차가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신차 생산이나 해외 투자를 할 때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협약이 1999년에 만들어진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일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에도 정의성 회장이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현대차 노조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국내 공장 신설도 전기차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노조를 달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전기차 만드는 공장을 짓기로 했으면 이건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걸 텐데 밖에다 짓고 싶었는데 억지로 우리나라 안에 짓는 거예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원래는 해외에 짓는 게 더 좋았지만 노조의 요구도 그러하고 내준다 이거죠? 네. 노조 입장에서는 길게 보면 본인들의 일자리 문제라서 관여 안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또 강하게 그런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도 또 다른 기업과 비교해 보면 좀 신선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기차 공장이 생기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박 작가님. 네. 최근에 달러 가격이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그래서 계속 오르는 거고. 그렇죠. 몸값이 올라가고 있죠. 환율이 보통 오를 때는 이거 우리나라에 뭔가 비상이 걸린 거 아닌가라고 들여다보게 되는데 다른 나라도 똑같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난 불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도 그래도 신경은 계속 쓰이기도 하고 유럽에서도 똑같은 불이 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유로화의 가치를 달러보다는 조금 더 쳐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1유로의 가치가 1.3달러, 1.4달러 정도 됐는데 그러다가 올 초에 조금씩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더니 어제는 거의 1달러 정도까지 내려온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달러의 몸값이 올라간 거고요. 물론 1유로가 1달러 딱 됐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상징적인 일이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숫자가 신기하긴 하죠. 그렇죠. 이런 일이 20년 전에도 한 번 있었거든요. 이건 마치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던 지구와 달과 태양이 1,2선 상에 위치하는 일이 일어나듯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 유로화와 달러의 가치가 같아지는 일도 살다 보면 한 번씩은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살다 보면 아들 키가 아빠 키랑 똑같아질 때가 와요. 네. 되게 신기한. 잠깐 신기합니다. 잠깐. 그러다 익숙해지죠 또. 그럼 유로화가 최근에 약세인 이후. 이유가 뭡니까 하면 달러가 강세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이긴 할 텐데. 맞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왜 그렇답니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은 금리라는 게 돈의 가치잖아요. 미국이 기준금리 올려서 달러의 가치 더 높여주겠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달러를 찾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경기가 아무래도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안전다산인 달러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거고.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고. 유럽도 경기 침체가 약간 좀 우려되다 보니까 유럽에서 돈 빼고 미국 쪽으로 가는 돈도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별 국가들은 기준금리를 올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 나라 돈의 가치를 올린 다음에 달러가 못 빠져나가게 붙드는데 유럽은 그게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유럽은 여러 나라가 하나의 통합. 유로화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미치는 영향이 나라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독일처럼 국가 부채도 상대적으로 적고 경제도 어느 정도 탄탄한 국가들은 금리를 올려도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나 그리스, 스페인처럼 국가 부채가 상당한 나라들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국채 발행할 때 즉 다른 데서 돈 빌려올 때 줘야 되는 이자가 올라가서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당연히 더 안 좋아지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의 금리를 일괄적으로 올리긴 합니다만 경기도의 경제 상황과 충청북도의 경제 상황과 전라남도의 경제 상황은 다 다르고 똑같이 충청북도에 사시는 분도 이 집과 저 집은 경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영향이 골고루 가기가 쉽지가 않죠. 누구에게는 너무 과도한 금리고 누구에게는 그래도 여전히 싼 금리고 그러나 그냥 같은 나라니까 잡시다. 그러면 우리는 국내 정부가 하나 있는 거고 유럽은 정부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는 같이 대응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은 금리 올려야 할 때 바로바로 대응을 못했는데 그나마 이번 달 21일에 유럽에서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거든요. 지난번 회의에서 이번에는 올릴 거라고 예고는 했지만 그래봐야 0.25%포인트 올리는 정도라서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아마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될 텐데 작년 6월 대비 9%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니라 1%로 확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후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열릴 텐데 여기서도 아마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를 올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 계단을 한꺼번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유럽이 0.25%포인트만 올리는 건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로와 가치는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1달러당 0.9 유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미국에서 물가가 오르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 잡아야 되겠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나빠지는 영향은 있는데 미국은 견딜만 하니까 일단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고 미국만 저렇게 올라가면 기축통화인 달러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다른 나라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올리지 않으면 미국으로 돈이 쏠릴 텐데 체력이 있는 나라는 같이 올라가는 거고 같이 버텨보는 거죠. 체력이 떨어지는 나라는 못 올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못 올리면 그 나라 시장에서 달러가 좀 빠져나갈 거고 그럼 수입 물가가 오를 거고 환율이 올라갈 거고 좀 전에 제가 1달러당 0.9 유로라고 했는데 1유로당 0.9달러가 되는 거네요. 수정하겠습니다. 0.9달러만 주면 1유로를 살 수 있는 달러 입장에서는 참 편안한 시장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이 좀 이기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나라들에서 보면 그래도 큰형이 저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할 것도 같고 미국은 또 우리가 급하다라는 입장이니까 형도 인생은 힘들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봐요. 최근에 면세점에서 파는 물건이 일부 물품이 가격이 면세점인데 가격표를 보니까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네. 네. 그런 게 꽤 있더라 요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러 가치의 변동 때문에 생긴 일이랍니까? 그렇습니다. 이 뉴스도 최근에 미국 돈 가치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물건이라도 백화점보다 면세점의 가격이 더 쌉니다. 왜냐하면 면세점은 말 그대로 세금을 면제하고 물건 파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관세, 부가가치세, 사치품에 붙는 개별 소비세 이 세 가지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그거 안 내는 만큼 물건을 싸게 파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백화점에서 파는 것보다는 대략 한 20% 정도는 쌉니다. 세금이 한 20% 붙어 있을 테니까. 네. 그 정도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왜 올라가냐. 이게 달러 가치랑 무슨 상관이냐면 판매 방식이 다릅니다. 면세점하고 백화점하고. 백화점은 물건을 산 시점에 환율로 가격을 책정을 해서 파는 거거든요. 백화점이 물건을 사온. 네. 예를 들면 두 달, 석 달 전에 샀겠죠. 그렇겠죠. 백화점은 손님한테 팔려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환율을 측정해서 그걸 가격으로 매겨서 변동이 없는 거고요. 네. 면세점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환율을 바로바로 적용을 해서 팝니다. 물건 가격을 늘 달러로 표시하거든요. 그럼 1,000달러짜리 가방이다. 네. 그러면 그 1,000달러가 어제는 130만 원. 오늘은 135만 원.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1,000달러입니다. 매일매일 환율은 달라서 전 잘 모르지만. 그렇죠. 그게 면세점 가격표. 그러니까 달러가치 올라간 만큼 물건 가격도 오르는 거죠. 물론 면세점 입장에서는 제품 산 시점보다 판매 시점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아주 약간의 환차액을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내국인 고객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면 굳이 면세점에서 사느니 백화점에서 이런저런 혜택 보고 사는 게 더 나은 상황입니다. 면세점 업계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타격 입고 지금은 고안율로 한 번 더 타격을 입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도 세금을 20%나 깎아주는데 그 혜택이 역전당했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면세점 업계 또 이야기 들어보면 공항 면세점은 특히 자리세 많이 낸다면서요. 수수료를 내죠. 저희 루이땡땡인데요? 구땡땡인데요? 이렇게 해도 그래도 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공항 면세점 입장이고 백화점에 와서 팔면 안녕하십니까? 루이땡땡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냥 와서 장사하세요. 제가 수수료를 받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오히려 시내 백화점이 더 원가 경쟁력이 생긴다고. 어른들의 세상도 참 힘의 논리가. 김현우 소장님 보험회사들이 보험 재매입 제도라는 걸 도입해달라. 네. 그렇습니다. 그거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는 보험사들이 뭘 요구하면 긴장이 돼요. 또 뭘 어떻게 바꿔보시려고 그러나? 이게 보험 재매입. 말 그대로 계약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보험사가 웃돈을 주고 다시 사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해약환급금보다 웃돈을 얹어줄 테니까 우리 보험회사에서 다시 파세요. 라고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해약환급금보다 돈 좀 더 줄 테니까 보험 좀 해약하셔라. 라고 유도를 하는 거죠. 이 말인 즉슨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보험은 제발 좀 깼으면 좋겠다. 고객이. 유지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보험을 이 제도를 통해서 없애고 싶다는 건데. 어떤 보험이 그런 보험이에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거에 90년대 후반까지 판매된 그때 당시에는 연 6에서 8% 확정금리로 판매된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복리로 이자가 불어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험회사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좀 도입해서 유도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은 보험사들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들에게 다른 상품을 권하면서 이거 좀 깨세요. 이렇게 슬쩍 유도하는 거 말고는 없다는 거죠? 없죠. 그런데 선명한 소비자들이 질습니다. 그러면 얼마 좀 더 드릴 테니까 좀 깨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제안을 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은 제도로는 못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더 프리미엄을 얹어서 보험사가 되사주는 제안을 소비자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해달라. 그래도 소비자가 안 팔면 내지는 안 깨면 그만입니다. 그만인 거죠? 안 팔면 그만이라서 이 제도에 대해서 2020년에도 한번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시큰둥했어요. 안 깨면 그만 아니냐. 그래서 사실 여기 중요한 건 프리미엄을 얼마나 얹어줄 것이냐가 관건이죠. 과거에 고금리로 판매됐던 상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기 30년을 채우면 얼마를 목돈을 드립니다가 아니라 특정 만기는 있는데 연금으로 지급해 주는 형태예요. 첫 해년도에는 연 천만 원씩 천만 원 천만 원 주다가 10%씩 쭉쭉 올라가가지고 또 20년 차에는 얼마씩 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당장에 깨는 것보다 연금을 통해서 받는 총액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그거 계산할 필요도 없이 받는 총액 자체가 너무나 눈에 띄게 크기 때문에 이게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게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아무래도 일시금이 필요하신 일부 사람들은 해약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는 게 보험사들의 입장인 거고 한편 생각해보면 20년 넘는 세월 동안 이걸 유지하셨을 정도의 재정 상태면 돈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급하겠느냐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게. 목돈 좀 드린다고 해서 이분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일부 보험사에서는 설문조사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5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보니까 40% 정도는 일시금을 받아갈 생각도 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연금으로 받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얼마나 얹어줄 것이냐 이것도 관건인데 이 제도 도입한 곳이 미국과 벨기에가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약한급금에 추가적으로 20%를 프리미엄으로 지급을 해줬고요. 벨기에는 한 10에서 30% 정도를 추가로 얹어주는 제도가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다. 상품마다 다르고. 그렇죠. 혹시 고객마다 다릅니까? 즉 많이 알아서 버티면. 네. 알겠습니다. 30% 더 드릴게요 하기도 하고. 잘 모르면 처음에 7% 더 드릴 텐데 오세요 라고 했을 때 네 하고 가면 그냥 7% 먹고 해약하는 거고. 사람마다 다르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이게 나와 있는 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밴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 지금 금리 대비해가지고 이 정도를 한꺼번에 금리를 할인해주는 느낌인 거죠. 미래에 받을 이자를 좀 땡겨가지고 지급해주는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먹을 것 같고 개인마다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 아마 상품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별로 이거는 되사는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도 최근에 국민연금도 많이 받으면 노후에 돈 많이 받으시는군요. 하면서 건보료도 더 내세요. 뭐도 더 내세요 하는 바람에 국민연금과 돈 10만 원 더 받았더니 이거 아주 골치 아파지네 하는 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험회사가 목돈 드릴 게 그냥 저희한테 파세요 라고 하면 어라 이거 내가 나중에 끝까지 유지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오는 건데 미래에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오면 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서 차라리 그냥 목돈 맞고 치워버릴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는 있겠지만 건강보험료에서 얘기하는 연금 소득은 공적연금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공적연금만 해당이 되고 개인연금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았던 이런 비과세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세액공제되는 연금도 연금소득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예 배제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제도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연금소득은 소득으로 안 잡지만 이자나 배당소득은 소득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이렇게 연금으로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일시금으로 준다 해가지고 1년에 천만 원씩 10년 동안 받을 거를 지금 땡겨받으면 1억 5천을 준다더라. 그런데 그 1억 5천을 받아서 어디선가에 넣어놓고 굴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넣어놓고 굴리는 이자가 연간 천만 원을 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소득으로 잡습니다. 금융소득종합가세하고는 별도로 연간 이자가 천만 원 넘으면 소득으로 잡고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것도 천만 원이 안 넘더라도 소득으로 잡자. 이걸 이제 추진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상품에 넣어두면 이거는 자산이나 소득으로 안 잡고. 그러니까 보험회사로부터 매달 조금씩 받으면 그거는 괜찮고 그거는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안 넣고. 맞습니다. 보험회사한테 보험을 깨서 그 돈을 예금 통장에 넣어놓고 나오는 이자는. 그렇죠. 이거는 차곡차곡 카운트를 해서 얼마 이상이 되면 건보료를 높인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로 봤을 때는 이 재매입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건강보험료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고민을 해볼 포인트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건보료 제도가 바뀌어서 개인연금소득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이제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구조로 보면 젊은 시절에 사보험 가입했다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 매기겠습니다 하는 컨셉이 맞죠. 내가 직장 다니면 거기서 건보료 내듯이. 그렇죠. 안 매기는 게 약간 지금은 이상하긴 해요. 이상하긴 하죠. 금융소득에 대해서 아예 안 매기겠다라고 한다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어떤 금융상품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으로 보고 연금은 또 안 본다는 것. 그게 설득력이 없는. 그 구분 자체가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도입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마 그런데 도입이 되게 되면 연말 안에는 연내에는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보험사의 손해가 커지기 때문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이걸 운 나이 사탕 주듯이 달래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회계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뀝니다. IFRS 17이라는 제도가 국제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새롭게 적용이 되는 건데 이 회계기준 특징이 뭐냐면 현재는 부채를 원가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보험계약을 맺은 시점에서 그 맺은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의 고객한테 내어줄 보험금이 얼마인지 그걸 부채로 책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보험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될 게 100이다. 그러면 우리 보험사도 그 100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구라는 걸 쌓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금리가 지금처럼 과거보다 낮아지게 되면 고객의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굴릴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빚이 더 커지는 빚 갚을 부담이 더 커지는 그럼 그게 이제 회계상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평가체계로는 반영이 안 돼서 이게 이 회계기준이 바뀌게 되면 과거에 판매됐던 그런 당시에 고금리 보험과 지금 시중금리를 비교를 해가지고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고금리 보험들이 부채가 굉장히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연 10% 이자를 붙여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한 20년 전에 팔았던 거라면 그 당시에 연 10%면 시중이자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한 500만 원 갖고 있으면 이거 열심히 시중이자로 굴리면 이분한테 줄 수 있겠네. 500만 원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도가 바뀌면 이분한테 보험금 다 주려면 돈 얼마 갖고 있어요? 라고 할 때 500만 원 있어요? 라고 하면 이분들 보게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분한테 다 줍니까? 시중이자로 이렇게 낮아졌는데. 그렇죠. 더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거가 이제 도입된다는 거군요. 그러면 건전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비싼 이자 받아가야 될 소비자들은 좀 떠나시라 보험에서를. 알겠습니다. 네. 오늘 11시 5분에 이어지는 손경제 플러스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